이제 미련 같지 말자, 더 이상 미련 같지 말자. Let's not dwell on it, 거기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남아있지 말자. 이제는 거길 떠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련 같지 말자는 얘기죠. Let's not dwell on it. Dwell on moment에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걸 dwell on이라고 합니다. Let's not dwell on it. 더 이상 거기에 미련 같지 말자. Let's not dwell on it. 해보세요. 거기에 더 이상 미련 같지 말자. 또 한 번. dwell on 이라는 표현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내버려주세요. 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make a scene.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make a scene입니다. 소란 피우다가 make a scene입니다. 소란 피우다가 make a scene입니다. 소등을 버리다. 소란 피우다. 난리치다. 이게 make a scene입니다. 알아두세요. make a first라는 거 있었죠? first. 유난 법석도를 다룬 뜻이고 이거는 make a scene은 아닙니까? 난장판을 만든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I don't want to make a scene. 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I don't want to make a scene. 해보세요.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한 번.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요. 두 번. make a scene 이라는 표현. dwell on make a scene. 계속해서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자, 어떻게 합니까? already를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Please stop this already. 이제, 뭡니까? now로 써도 되지만 already가 좀 더 의미가 가합니다. stop. Please stop this already. 이제 제발 좀 그만 두세요. Please stop this already. Please stop this now. 하면은 그냥 지금 그만 두라는 얘기고 제발 좀. 그런 뉘앙스에 넣을 때 already라는 부서 씁니다. 아시겠죠? Please stop this already. Please stop this already. 자, already seems 좀 알아두세요.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 그 얘기는 그만하자. 자, 그 다음에 뭐에요? drop 이라는거죠. let's drop the subject. 자, 그 얘기 어떤 주제죠? 얘기 거리, 얘기 주제를 이제 내려놓자. 말입니다. 이어가지 말고 내려놓자. let's drop the subject. 됐죠? let's drop the subject.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난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어. 뭐에요? I want to drop the subject. I want to drop the subject. 그러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자. 뭐에요? resume 이라는 동서가 있잖아요. early as you am. resume. 그건 치웠다가 끊었다가 다시 이어질 때. let's resume the subject.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또는 keep up. keep up the subject. 자, 그건 이제 계속 한다는 뜻이고 그만한 거는 drop. drop이 어떻게 생각하면 stop. 좋습니다. let's stop the subject. 다 좋아요. drop 또는 stop.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한번. 그 얘기 이제 그만하자. 두번.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게 아니구요. 다른게 아니라 뭐에요? it's just that. 바로 that이야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면. 바로 that이야 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바로 that이야 입니다. 이런 얘기죠. 다른게 아니라 뭐뭐다. it's just that. it's just that. 다른게 아니라 뭐뭐입니다. 그러면 it's just that. it's just that. 아시겠죠? it's just that. 다른게 아니라 뭐뭐입니다. it's just that. 어떤 내용을 할까요? 다른게 아니라 뭡니까?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가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it's just that. he brought. important news. 이렇게 말이죠. 뒤에 어떤 말을 갖고 오는 거죠. it's just that. he brought up important news. 이런식입니다. it's just that. 일부러 뭡하다는 의미에요. 구태와 뭡하다는 의미에요. 구태와 뭡하다는 의미에요. 뉘앙스가. 일부러 성과식의 뭡하다는 뜻이에요. 일부러 올 거 없어. 넌 말 어떡함. 일부러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뭐에요? 넌 말 어떡해. tell me. 다 좋습니다. 말 어떡해. 해보세요. 일부러 올 거 없어. 한 번. 그럼 일부러 올 거 없어. 넌 말 어떡해. 일부러 갈 거 없어. 넌 말 어떡해. 그럼 말 어떡해. 일부러 갈 거 없어. 일부러 방문 할 필요 없어. 넌 말 어떡해. 얼마든지 가능하지요. 말 어떡해. 말 어떡해. 일부러 못 받아. 말 어떡해.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름 부탁해 주세요. sorry. i'm sorry for calling you over. 그런 문제 때문에 당신을 방문해서 또는 전화 걸어서 미안하다는 얘기죠. Sorry for calling you over. Call over 라는 표현이 생각 안하면, 부탁하려면 asking you a favor. 이렇게 하면 됩니다. Asking you a favor. 부탁하다가 ask 목적이 a favor니까, 알면 이 표현을 했으면 의미가 전달되는 거고, 모르면 asking you a favor. 다 됩니다. I'm sorry for asking you a favor. 정말 어려운 부탁해서 미안합니다. 어떤 거예요? Asking you a big favor. Big favor.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표현이 되죠. 미안해요 이름 부탁해서. 한 번. 미안해요 이름 부탁해서. 또 한 번. 됐죠?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밥이나 먹으러 가죠. 어떡합니까? Let's go grab a bite. 가서. Grab a bite. 한입 뭡니까? 떠먹자는 얘기입니다. Let's go grab a bite. Let's go grab a bite. 식사하러 가자면. Let's go grab a bite. 알아두세요. Let's go grab a bite. Let's go grab a bite.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한 번.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또 한 번. Let's go grab a bite.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Just ask me. Just ask me. 뭐에요? If you are curious about me. Curious. 궁금한 거죠. 혹이 뭡니까? 궁금해하는 거. If you are curious about me. 나에 대해서 뭡니까?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Ask me. 그렇죠? If you are curious about me. Just ask me. 물어봐. 자. 모모가 궁금하다. Be curious about. 모모가 궁금하다. Be curious about. 아시겠죠? Be curious about. 자. 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물어봐. 자. Be curious about. 아시겠죠? 나 대신에 글을 잘 좀 부탁해요. 잘 좀 부탁한다니 좀 돌봐달라는 얘기죠? Look after. 또는 take care of. 자. 그렇게 합니다. Look after. 또는 take care of. 또는 care for. 다 좋습니다. Look after him for me. 나를 대신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다 좋습니다. Look after him for me. 나를 대신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Look after him for me. 나 대신에 글을 잘 좀 부탁해요. Take care of him for me. Take care of him for me. Care for him for me. 해보세요. 한번. 두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죠? 상대방한테 만나고. 잘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Help me out there. Please help me out there. Help me out. 이게 부사죠? 아웃이 뭡니까? 끝까지 하는 얘기입니다. Help me out. 끝까지 좀 도와주십시오. Help me out there. 이게 잘 좀 부탁하는 얘기죠. Help me out there. 알아두세요. Help me out there.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내려주다. 차에 타고 가다 내려주다. 잘 다 drop off 입니다. 알겠죠? Draw me off here. 여기서 내려주시면 돼요. You just drop me off here. You just drop me off here. Off here. You just drop me off here. You just drop me off here. 됐죠? 태우다는 뭡니까? Pick up이죠. Pick me up. 여기서 날 태워주면 됩니다. You just pick me up here. 알겠죠? Drop off에 반대말은 pick up. 저는 그걸 전천력에서 내려줬어요. 뭡니까? I dropped him off at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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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off. 내려주다 입니다. 참고적으로 drop by 라는 것은 잠깐 들려다 라는 뜻이에요. drop by 하면 잠깐 들려다 라는 얘기이고 off는 내려주다 라는 뜻이고 이런 것 좀 알아주세요. 저는 그걸 전천력에서 내려줬어요. 그걸 전천력에서 내려줬어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를 여기서 내려주시면 안 돼요? 우리를 여기서 내려주면 안 돼요? 그럼 내려달라는 얘기죠? 안 돼요 라는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내려달라는 얘기니까 Would you drop us of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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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를 좀 가하게 읽어주세요. Would you drop us off here? Would you drop us off here? Would you drop us off here? Drop off. 한번 우리를 여기서 내려주시면 안 돼요? Would you drop us off here? 여기 여기서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왔죠? Help me out. 아까 했으니까 Please로 전체되고 Do help me out. Please help me out. 아시겠죠? Help me out. 해보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라니까 일단 한번 보기나 해. 어떻게 해요? Why don't you see it once? 이렇게 해도 되죠? Why don't you see it once? 한번 봐. 이렇게 해도 되고 You didn't even see yet. 아직 보지도 않았잖아. 이런 얘기죠. 아마 보라는 얘기죠. 보지도 않았으니까 한번 봐라. You didn't even see yet. 이렇게 해도 되고 You didn't even see yet. 또는 Why don't you see it once? 이렇게 해서 Why don't you see it once? Why don't you look at it once? 한번 보지그래. 이거죠. Why don't you look at it once? 또는 뭐예요? You didn't even see yet. 아시겠죠? 다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보라니까 보세요. 한번 일단 한번 보라니까 You didn't even see yet. You didn't even see yet. Why don't you look at it o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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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저도 좀 깨워 주세요. 저도 고개 좀 깨워 주세요. 어떻게 해요? Let me take along. Let me take along. Let me take along. Let me take along. 저도 깨워 달라는 겁니다. 해보세요. 저도 깨워 주세요. 저도 좀 깨워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알아보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알아보죠. 뭐예요? 제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써보세요.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제가 한번 알아보죠.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이거 미국 드라마나 이런거 보면 자주 듣게 될 겁니다. I'll see what I can do. OK?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I'll see what I can do. 한번 보세요. 한번 내가 한번 알아보죠. 내가 한번 알아보죠. 내가 한번 알아보죠. 그 다음에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또 나왔어요. help me out 말고도 I'm counting on you.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당신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I'm counting on you. please help me out. I'm counting on you. 합쳐서 얘기해도 되고요. 잘 좀 부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가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요? 봐주다. 봐주다. 봐주다는 표현이 많습니다. let it go. let it up. let it slide.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뭡니까? 넘어가주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번만 just want 이번 한번만 그것을 그냥 넘어가주면 안될까? 봐주면이죠. can you let it go? can you let it go just want? 나를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 그러면 이 대신에 me를 넣습니다. let me go. let me up. let me slide. 이거예요. 이번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 그럼 왜요? can you let me go? can you let me off? 이게 안됩니다. can you let me off just want? 아시겠죠? let it go. let go. let go. 또는 let up. let slide. 가 봐주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주다는 얘기예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주다는 얘기입니다. can you let it go just want?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 이번 한번 나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 어떻게 한다고요? let me go. can you let me go? 또 한번 됐죠? 그건 너무 까다롭게 부르지 마. 너무 까다롭게 부르지 마. 까다로운 일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아래로 떠나가 crank라는 형용사입니다. crank라는 형용사입니다. crank라는 형용사 성미가 까다로운 직구준이라는 뜻입니다. don't beat cranky don't beat cranky 이 단어입니다. 이것 말고도 picky라는 단어입니다. 성깔이 있는 picky p-i-c-k-y 마찬가지죠. don't beat picky 이게 까다로운 일이에요. cranky, picky 이런 형용사를 알아두신거죠. don't beat cranky don't beat picky 너가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don't beat cranky don't beat picky 한번 해보세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한번 그건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됐죠?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뭐에요? ok that's a deal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거에요. that's a deal deal이라는 표현으로 되고요. that's a deal we got a deal 이렇게 해도 되고 we got a deal 또 하나가 let's go with that 그럼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움직이는 거야. 통해하는거죠. let's go with that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let's go with that let's go with that 그럼 그렇게 하는거에요. let's go with that let's go with that 뭐가 또 있다고요? we got a deal we got a deal we got a deal 아시겠죠? let's go with that we got a deal let's go with that we got a deal we got a deal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한번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그럼 그렇게 하는거다. 한번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한 잔에요. 한 잔에요. 아까는 식사나 같이 할수있다. grab a bite 라는거 있었죠? let's go grab a bite 라는거 있었죠? 이번엔 grab입니다. let's grab a drink sometime 언젠가는 언젠가 다음에 한번 한 잔 마십시다. let's grab a bite 아니, grab a bite 아니, grab a drink 한 잔이니까 식사를 하면 grab a bite 라고 하면 되고 let's grab a bite sometime 다음에 식사하면 합시다. 어떻게 해요? let's grab a bite sometime let's grab a bite sometime let's grab a bite sometime 다음에 한 잔에요. let's grab a bite sometime let's grab a bite sometime let's grab a bite sometime 선전 문구에서 나오더군요. 총 뭡니까? 그 선전이 뭡니까? 다음에 한 잔 하네요. 다음에 한 잔 합시다. 이걸 어떻게 해요? let's grab a bite sometime 됐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또 한번 let's grab a bite sometime let's grab a bite sometime 그다음에 나도 한 잔 줘야지 나도 한 잔 줘야지 나도 한 잔 줘야지 won't you pour me? want two pour 포가 쏘다는 얘기죠 잔 한 잔 뭡니까? 술을 나한테 한 잔 담아줘 뭐입니까? 부어줘야지 won't you pour me? want two 원주 포가 술이면 따르다는 뜻이에요. 원주 포 미 원투 한 잔 따라주지 그래. 원주 포 미 원투 안 따라줄 거야? 뭐 지극하면 이건데 술 한 잔 따라주지. 원주 포 미 원투 아시겠죠? 따르다는 뜻이에요. 술을 따르다. 원주 포 미 원투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말로 합시다. 말로 하자. 폭력 쓰지 말고. 말로 합시다. 뭐예요? Let's talk this out. 이것을 말로 해결하는 겁니다. 끝까지 말로 하는 얘기예요. Let's talk this out. 우리 말로 합시다. Let's talk this out. 이거 말로 하자. Let's talk this out. 아시겠죠? Let's talk this out.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거 말로 합시다. 우리 이거 말로 합시다. 그 다음에 넌 지금 뭐에 씌여있어? 넌 지금 뭐에 씌였어? 뭐에 씌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뭐에 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똑바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We're not thinking straight. We're not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생각을 똑바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We're not thinking straight. 제대로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뭡니까? 우리말 표현이 비우고 영어는 뭡니까? 직설적이잖아요. 난 지금 생각을 제대로 못한다. We're not thinking straight. We're not thinking straight. 아시겠죠? We're not thinking straight. 난 지금 뭐에 씌였어? We're not thinking straight. 자, 뭐에 씌여있어? 한 번. 지금 두 번. 자, 그 다음에 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결심하는 게 결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뭐뭐가 아니야? It's not, 뭐뭐죠? It's not. 자, 뭐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Being determined. 자, Being determined이 뭐예요? 결유를 한다는 얘기죠. 결심하다는 얘기죠. Being determined. 결심하다. 결심한다는 것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It's not that. It's not that. 아까 했었죠. 뭐뭐가 아니다. It's not about. It's not about. It's not about. Being determined. 뭐뭐가 아니다. 뭐뭐한다는 게 뭐뭐가 아니다. It's not about. 뭐뭐뭐뭐. It's not about. Being determined. It's not about. Being determined. 결심한다고. 그럼 네가 당신이 물러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럼 어떡해요? It's not about. You're being determined. It's not about. You're being determined. It's not about. You're being fired. It's not about. That's the least you can do. That's the least you can do. 당신이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어떻게 해요? That's the least you can do. That's the least you can do. 반대로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해 줘야지. That's the least I can do. 그럼 뭡니까? That's the least I can do. That's the least I can do. That's the least I can do.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는 해 줘야지. That's the least I can do. 이렇게 되는거죠. 해보세요. 당신이 그 정도는 해 줘야지. 당신이 그 정도는 해 줘야지. 이번에는 내가 그 정도 해 드려야죠. That's the least I can do. The least I can do for you. 그러니까 정보는 해 줘야 줘. 왠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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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se you not to do it. 뭡니까? 하지말라고 충고한다는 말이죠. If possible, Advise you not to do it. 당신에게 충고하는 겁니다. 뭐에 거서 하지 말라고. advise you not to do it. If possible, advise you not to do it. 웬만하면 하지만, If possible, advise you not to do it. 또는 don't do it. 그럼 되죠. 할 차가 안나면, If possible, don't do it. 해보세요. 한번, 두번, 이렇게 해서 오늘 14강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